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화려한 크로마키 무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이 현재 크로마키 무대인데 이거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그리고 16대 9를 합니다. 그리고 바탕에 이런 푸른색을 블루 칼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바탕에 일단 블루 칼라를 깝니다. 크로마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서 다시 레이어로 가서 미디오로 가서 무대 장치를 하나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진은 구글이나 혹은 네이브에 가면 무대 스테이지 이렇게 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화면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고서 조금 덧불리게 해서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로 가서 이 길이는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몇 분 필요하면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필요하면 대개 한 4분 정도 하면 적답니다. 저는 편의상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오브레이 터치 하면은 오브레이 터치에서 이 오브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BeMine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BeMine에서 이거 있죠. 지금 이제 체크된 게 있죠. 이걸 지금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입니다. 화면에 보세요. 보입니까? 자 이것도 길이를 이렇게 맞춰 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장식인 겁니다. 다시요. 프레이 한번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 부분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아래쪽에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르러 갑니다. 이걸 터치해서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그럼 이게 BeMine이란 이것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됐죠. 여기에 두 개가 됐죠. 여기에서 이것이 현재 BeMine이 하나 선택해서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당겨서 오른쪽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좌우 균형을 잡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럼 프레이 해 보면은 상단에 보세요.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장식이 됐죠. 그 다음에는 레이어로 와서 미디오로 와서 그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걸 좀 터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있죠. 크고 작고 이것은 파워디렉터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파워디렉터에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 강제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 가져와서 이것을 오른쪽에 가서 크로마켓 있죠. 오른쪽에 크로마켓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르면 보세요. 적용을 누르면 이 색깔이 다 빠져 버립니다.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자 여기에서 이걸 아까 걸 터치해서 이걸 이렇게 적당한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오른쪽에. 그러면 저장하고 프레이를 시켜 볼게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 장식한 것이 잘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다시 플레이 해 볼게요. 오른쪽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화면 중앙은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길이는 위에 끝과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을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에서 역시 이것도 파워디렉터에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터치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지금 가운데 있죠. 이 부분입니다. 요즘 초록색이죠. 화면이 바타 화면이. 이 초록색을 빼버리면 되겠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이와 같이 가져와서 키네마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강의는 과거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와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색깔이 초록색에 빠졌죠. 그래서 이걸 저장합니다. 이거 조금 위로 올리면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부분 보입니까. 이걸 50% 같다면 화면에 보세요. 이 색깔이 장식물이 아주 뚜렷하게 되죠. 조금 희미해 이렇게 하면 희미하게 되죠. 이렇게 조절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면 바탕 위에 살아나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50에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하게 크로마키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동해야 되겠죠. 크기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프레이시켜 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크로마키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장식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장식하면 본 화면을 이러한 장식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을 올릴 거거든요. 본 중앙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도 하고서 그리고 이 부분은 자르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이걸 출력을 해 보겠어요. 이 길이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화면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어떤 악기를 본다든가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음악을 녹화하면 멋진 음악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출력해 보겠어요. 출력을 이렇게 1080 픽셀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잠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 보면 이렇게 아주 화려한 무대가 됐죠. 이 가운데에 이제 다른 적당한 것을 집어넣을 겁니다. 다시 뒤로 가세요. 다시 프로젝트를 띄었습니다. 16 대구로 하고 여기에 바탕 화면에 바탕 화면을 그대로 검은색을 하고요. 자 검은색을 단색 배경에서 검은색을 일단 넣겠어요. 아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검은색을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필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은 악기 부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악기를 부는 이런 사진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롬마키 무대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서 크롬마키 터치하고 적용을 시켜서 색깔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 위로 가서 조정 있죠. 여기 조정. 조정이라는 글자 있죠. 이 조정을 터치해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이죠. 이것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흰색이 됩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검은색이 되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흰색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정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애니메이션 있죠.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애니메이션에서 회전, 회전, 또는 링, 또는 링, 또는 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보면 음악이 들어 있네요. 음악은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이 삭제가 되죠. 이렇게 섹스폰, 트럼펫 부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위에 아까 만든 크로마켓 무대를 가져오게 했어요. 엑스포트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이겁니다. 이것을 화면에 꽉 채워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다시요. 이걸 터치해서 이걸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모니터 해 보세요. 화면에 꽉 찼죠. 그리고 앞으로 가서 여기에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아까 말하는 섹스폰 부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만든 그 무대에서 푸른색은 빠졌죠. 빠지고 이걸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땡깁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희미해지고 무대가. 이렇게 하면 선명하게 무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0에 갖다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프레이 한번 시켜 볼 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음악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트럼프의 섹스폰 주자를 적당히 조절해서 위치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음악을 넣고 여러 가지 장식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레이 시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음악을 넣으면 아주 멋진 하나의 음악 동영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키네마스트에서 크로마키로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크로마키로 무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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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멘